이번 시간은 2021년 3회 수류환경기사 공정시험 보도록 할게요. 문제 61번 문제입니다. 이거는 우리가 구리가 나오죠. 금속류에서 원자흑광분광광도법에서 사용하는 조연성가스 매칭을 하는 거죠. 이거 해설에 나온 대로 여러분이 각 가스별로 조경금속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. 지금 구리가 나왔으니까 공기아세틸렌이죠.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. 문제 62번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 이거 안기 문제죠. 우리 공정이나 법규는 대부분 안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라리 해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아끼는 게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담반 체크하고 한번 가도록 할게요. 지금 아질산성 질소예요. 자외선가스 분간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물질별로 측정하는 나노미터 그쵸? 그거 아는 거 흑광도 파장 중요하죠? 아질산성 질소니까 뭔가요? 네 540입니다.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. 자 우리 그래서 아질산성 질소 그 다음 질산성 질소 그 다음에 또 암모니아성 질소 이 세 가지는 조금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쵸?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 뭘로 보면은 흑광도 파장으로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되죠. 그쵸? 그래서 아질산성 질소가 얼마고? 540 그 다음에 우리 질산성 질소가 얼마예요? 410 그 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네 630이 이렇게 되죠. 그쵸? 그래서 흑광도 파장 정리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가스 분간법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? 인도페놀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에너스리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블루쉬법이라고 하죠. 그래서 이름까지 같이 매칭을 해주세요. 정답은 1번입니다. 자 63번 문제 식물성 플라스톡 시험방법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? 뭐예요? 네 현미관 개수법입니다. 나머지는 우리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? 미생물 미생물 시험할 때 보는 거죠.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64번 문제 계산 문제예요. 어떤 문제인가요? 직각 삼각의어 유량 계산하는 거죠. 자 공식부터 정리할게요. 직각 삼각의어는 얼마예요? K의 H 네 얼마 2분의 5승이에요. 만약에 사각의어 나왔다 그러면은 K에 이제 여기서는 B가 들어가죠. 폭 B가 들어가고 H가 들어가고 대신에 이 H의 개수가 2분의 3승 되는 거 이거 구분해서 봐주시면 됩니다. 직각 삼각의어는 폭이 없기 때문에 2분의 5승을 쓰는 이 공식을 씁니다. 자 그럼 이 K부터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81.2 더하기 이 H가 뭐예요? H가 나오고 D가 나오고 B가 나오고 이거부터 여러분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죠. 자 이때 우리 H가 뭐예요? H가 바로 웨어의 수도고요. 그 다음에 폭이 B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수로 밑면에서 저 일단 하복점까지의 높이 이게 뭐가 되나요? 바로 D가 됩니다. 이것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. 지금 이렇게 친절하게 유량계수 K가 공식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량계수 K 공식도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. 자 H 0.25입니다. 분의 0.24 더하기 8.4 더하기 D값이 0.7이죠. 그 다음에 B는요 0.8 H가 0.25 빼기 0.09 전체 이 전체의 제곱이라는 거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.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K값이 83.285가 나오죠. 그래서 이 K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. H값이 0.25고요. 계산을 하시면은 2.60 나오죠. 단위는요 큐빅미터 퍼 미니트로 나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큐빅미터 퍼 미니트가 아니라면 여러분도 단위 환상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되겠네요. 65번 볼게요. 이것도 여러분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. 그렇지만 외우기가 쉬우니까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 우리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도 그죠? 운반기체 분리도 순서 수소, 헬륨, 질소 순이에요. 그래서 정답이 몇 번? 4번이 되겠네요. 4번이 되겠네요. 아멘